이어서 TV로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530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일면에는 동두천에 건립된 가톨릭 난민센터 소식과 사진이 실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정부 교구장 이기현주교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했는데요. 가톨릭 난민센터는 의정부 교구가 난민들을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그동안 난민사목은 이주사목센터에서 이뤄졌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난민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간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센터가 들어선 동두천시 보산동엔 난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거주 부용이 낮기 때문인데요. 미군부대 인근에만 700명이 넘는 난민이 있다고 합니다. 난민과 난민가정 아이들은 이제 센터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센터에 사랑방과 상담소가 마련돼서 국가별 보임도 가능해졌습니다. 남편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자녀를 키우는 한 나이지리아 출신 주민은 아이들이 오후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소식도 난민 관련 소식이죠? 네, 방금 소개해드린 난민센터 소식에 이어서 12년의 난민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기 예수도 난민이었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1994년 난민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난민은 급증하는데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3.7%에 불과합니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제주에 몰려온 예멘인들 기억하시죠? 안타깝게도 난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7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난민을 위한 사목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난민이 많이 사는 제주교구와 의정부교구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정부교구 의정부 엑소더스의 그 위원장 신중호 신부는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라 시혜적인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어진 난민센터가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교회의 기사도 실렸네요. 네, 국회사제 2명이 주교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야오순 신부와 수홍웨이 신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교 서임권은 양국 사이의 오랜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바티칸과 중국이 주교 임명을 잠정 합의한 후 양국의 공동 승인을 받고 주교품에 오른 첫 주교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티칸의 이번 조치는 중국교회의 보금화와 보편교회를 위한 편입을 위한 의지라고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네, 혹 맹연균 앵커는 한국교회사 연구 동인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봤을 때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곳 같은데 어떤가요? 네, 한국교회사연구소 산하단체인데요. 교회사를 연구하고 순교신심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사람들 면에 30주년 기념 미사 소식이 실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교회사 동인회는 1989년 한국교회사연구소의 공개대학 1, 2기 동문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고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동문회를 결성했습니다. 초청 강영이나 공개 강좌, 특별 강좌 등을 통해 교회사 지식을 다지고 또 정기적으로는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신앙선주들의 발자취를 느껴왔는데요. 기사에는 30주년 기념 미사 소식과 함께 교회사 동인회 조한서 회장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조 회장은 교회사 매력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교회사 연구소와 동인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라 계속 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원들이 대부분 60대에서 70대라 다양한 세대로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로는 가톨릭 평화신문 전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